당신이 아침을 즐기는 순간에도 자산은 알아서 커집니다. 매년 2천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지 설악과 동해는 물론 속초의 모든 미래 가치가 당신을 위한 투자 가치가 되는 곳 속초 엘크루 하워드 존스는 동쪽으로는 에메랄드빛 동해 바다가 서쪽으로는 설악산의 눈부신 절경을 북쪽으로는 푸른 청초호와 호수공원을 마주하는 완벽한 트리플 뷰세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에 몰입하는 순간에도 자산은 쉼없이 일합니다. 2027년 KTX 속초역 완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대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2027년 동해선 철도가 완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속초 엘크루 하워드 존스는 다양한 특급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입지의 가치 그 이상으로 당신의 자산 가치를 높여줍니다. 당신이 여유를 갖는 순간에도 자산은 멈춤없이 늘어납니다. 아늑한 공간과 프라이빗 어메니티 희소가치가 높은 하이엔디형 호텔식 특화 설계 속초 엘크루 하워드 존스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일군 건설회사인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짓고 90년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전세계 9,500여 호텔을 관리 중인 하버드 존슨이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맘 편히 잠든 순간에도 자산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모두의 힐링오션이 당신의 블루오션이 되고 모두의 명산이 당신의 자산이 되며 모두가 재충전할 때 당신은 재테크를 즐기는 곳 속초 엘크루 하워드 존슨에서 투자하고 쉬어가는 힐링특권 그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짓고 하워드 존슨으로 운영되는 특급 자산 속초 엘크루 하워드 존슨